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룩기 네 번째 말씀 묵상이죠. 우리가 혼이 하는 말로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치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한 치가 불과 30cm라고 합니다. 사실 인생이 이와 같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그 등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스텝 원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룩기에 드디어 네 번째 말씀은 드디어 룩이 나오미와의 만남 속에서 식사자리로 가는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룩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룩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메 룩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룩이 이상을 주우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룩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룩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요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약속했는데요. 드디어 그 말에서 끝이지 않냐고 보아스가 룩에게 식사차리로 초청합니다. 왜 그러죠? 내 딸아 그랬거든요. 이 룩의 신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딸이 되어서 이제는 식사차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식사차리로 초청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드디어 처음에 룩의 일장은 상실과 장례, 죽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처음으로 식탁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먹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베들레엠은 떡집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떡집으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떡을 먹으며 말씀 있는 곳으로 주님의 교회로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초청하는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는 예배로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자로 그 말씀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 배고팠던 이 모함여인 루스는 드디어 예배로 초청이 되고 식탁으로 초청이 되어서 드디어 허기진 배가 말씀을 먹게 되는 그 맛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가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보금곡식을 주메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모함여인 루스는 이삭을 줍는 자였는데 주인의 식탁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17절에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 보니까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보리의 에바라는 것은요. 당시에 질량의 단위인데 오늘날 환산하면 20키로 정도예요. 장정 10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남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루스를 책망하지 말고 루시 쫓아오면 다 줘라. 그걸 모았는데도 부스러기를 이삭을 모았는데도 20키로나 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칠을 먹어도 일주일을 먹어도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양식이 풍족해졌더라. 집을 샀더라.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더라.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세계로. 그래서 기프트를 보지 말고 기버를 봐라. 선물에 눈이 멀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 이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해서 끝나지 않고요. 룻은 이 에바 곡식을 지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나누죠. 룻이 만약에 내가 복받았더라 끝난 것으로 그냥 끝났으면 여기서 에바로 끝나는 거예요. 룻은 나누기 시작하고 나오미는 드디어 이 축복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18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업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가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니? 그 너를 돌본 자가 참 복받은 자구나. 그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니? 라고 했더니 19절에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모르잖아요. 어머니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리한 에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제 드디어 나오미의 수 읽기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인도하는 자거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볼 때 나오미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런데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대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신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후반 2장의 후반부터 시작하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빛으로 인하여 혹은 전쟁이나 원통함으로 인하여서 땅을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것이 기업 물을 하는 건데요. 래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전쟁 가운데 혹은 감 가운데 기금 가운데 이 땅을 잃어버렸으면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형제 중에 와서 그 기업을 물음으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루스는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자는 구원자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인데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에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친족 형제 가까운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꺼이 기업을 억지로가 아니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무는 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구약에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기업을 물을 자일까요? 그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가 우리의 친족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기업 죄값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거든요. 세 번째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 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물으신 거죠. 바로 보아스는 그러한 자였음을 나오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수일의 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나오미 성령님 같은 나오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보아스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보아스의 임재로 보아스를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소 우리에게 그 떡의 맛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소 그리고 한 에바가 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소 그리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성령님을 대신하는 나오미를 통하여 루스는 그가 보아스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안내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암흑같은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길을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신 바다 걸어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우리 이메일 주소나 혹은 또 CBS 오늘 만나는 큐티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은요 시아버지의 건강 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혼자 남으신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셔서 함께 산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딸처럼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점점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저를 당황하게 하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시아버지의 건강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병학 가셨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특별히 병을 가지신 치매 증상을 가지신 어르신이 집에 있을 땐 참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득 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도 까먹으시고 믿음도 잃어버리신다고 해도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효와 사랑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넘기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 견디지 못하고 어려울 때 많지만 루시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루스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그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맛을 보라고 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할 때마다 이 땅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항단문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크리스로를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을 만나 우리 모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도 통과해서 마침내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큐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빛을 탕감하시고 구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크리스로가 나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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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